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재미한인 기독선교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2022 미주 한인교회 주소록을 발간했습니다. 성교재단은 금년엔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제공됐던 주소록을 창립 20주년 기념으로 전 미주 한인교회에 무료로 배포합니다. 주소록에 의하면 2021년 10월 현재 미주내 한인교회는 2,798개로 확인됐고 2019년 조사에 총 3,514개에서 568개 교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단별 교회 숫자는 미남 침내외가 415교회, 미국 장로회가 279교회,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가 252교회, 미연합감리교회가 240교회, 해외한인장로회가 166교회, 기독교대한감리회가 154교회, 미국 장로교가 141교회, 독립교회가 122교회,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117교회, 미주 성결교회가 116교회, 기타가 769교회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별 10인의 미주 한인교회 수는 캘리포니아가 830교회, 뉴욕이 272교회, 텍사스가 157교회, 뉴저지가 139교회, 조지아가 135교회, 워싱턴이 125교회, 버지니아가 110교회, 일리노이가 99교회, 메릴랜드가 96교회, 펜실베니아가 74교회, 기타가 761교회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주소록을 개인이 구입하려면 성교재단 홈페이지 미주 한인교회 주소록 구입 밴너에 접속하고 우송료를 지급하면 무료로 소장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일원의 올겨울 첫 폭설이 예보되면서 출근길 대란이 우려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6일 오후 7시부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북부 뉴저지 일원의 3에서 6인치 폭설이 7일 정오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히면서 6일 오전 12시부터 7일 오후 12시까지 겨울날씨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 DOT는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해 7일부터 8일까지 요일별 교대주차 규정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눈은 7일 오후부터 날씨가 맑아지면서 그칠 전망이지만 이날 최저온도가 화씨 22도, 최고온도가 화씨 35도로 주요도로 곳곳에서 결빙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 출근길 대란이 우려됩니다. 시 교통국은 지난 6일 오후부터 제설 차량을 투입해 주요 도로에 염화칼슘 등 제설 자재를 살포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큰제 플러싱과 맨하탄을 잇는 7번 전철의 익스프레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지난 4일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 여파에 따른 전철 운행 인력 재조정 관계로 일부 노선의 운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7번 전철을 비롯해 6번 F와 D 전철의 익스프레스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또한 B, W, Z 전철은 해당 노선 전체 운행이 중단됐으며 기존 B 전철 탑승객은 D 또는 C, Q를 이용해야 합니다. W 전철은 N, R을 이용해야 하며 Z 전철은 J 전철을 이용하면 됩니다. 자세한 운행 변경 사항은 홈페이지나 마이 MTA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미 전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의 코로나19 감염 입원 환자가 1만 명대를 돌파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4일 뉴욕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1만 411명으로 지난해 5월 1일 최다치 1만 350명을 경신했습니다. 입원 환자 가운데 중환자실 입원자 수는 최소 130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날 전체 검사자 23만 6,904명 가운데 5만 3,27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3만 1,000명은 뉴욕시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날 사망자 수는 최소 99명으로 누적 사망자 수는 4만 8,798명이 됐습니다. 뉴욕주 백신 완전 접종률은 69.9%이며 1차 이상 접종률은 78.2%에 이르지만 오미크론 확산에 의한 돌파 감염이 늘며 입원 환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의 95%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라고 보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의 강한 전염력과 연말연시가 겹친 탓에 돌파 감염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수익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